왜 넌 날 잊으라 하니 난 미련만 기억만 가지고 클래스TV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호갑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여섯 번째 디지털 싱글 밤을 새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추억을 안고 밤을 새 밤을 새 밤을 새 다 끝나면 이번 신곡에는 또 우리 쇼미더머니 시즌4의 우승자 우리 베이식씨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팬스TV 시청자 여러분 베이식입니다 오늘도 난 밤을 새 잠을 청하려 누워 두 눈을 감을 때 네가 생각난 너를 내 품에 안을 때가 매번 흐르는 눈물을 참을 때 널 잊는다는 건 이미 포기했어 난 또 비참하고 불쌍한 쪽이래서 언제나처럼 나쁘고 아픈 건 내가 가져갈게 그래도 이미 영만을 계속 날 괴롭혀 이번 신곡 밤을 새는 그룹왕 어쿠스틱 디테일 메인으로 우리 베이식씨가 직접 랩을 메이킹해 주셨고요 또 특유의 감성이 돋고 있는 랩핑의 조화로 아주 이루어진 어쿠스틱 발라드 곡입니다 네 밤을 새는 또 저와 베이식씨가 함께 한 곡으로 저희의 환상적인 호흡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많은 사랑과 응원,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30을 위한 트렌드 비디오 글랜스티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글랜스 화이팅! 화가! 화이팅! 베이식! 화이팅!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너 없이 나만 혼자 지사